서울중구의 그래프 이게 정직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 이름들 득표일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플러스 8% 플러스 17%입니다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소공동이 17%까지 나왔네요 정상적인 투표는 0이나 3이 나와야 되는데 17% 그거 이야기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별하게 뭡니까 사전투표에 표가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니저로 넣어줬다는 것이고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입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뺏겼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 여러분들 마이너스 3%하고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의 최대치인 마이너스 14%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17% 나옵니다 여기 플러스 17 마이너스 17인 겁니다 딱 맞죠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여기는 뭐 0. 얼마 얼마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8 반올림 한 마이너스 8 정도 나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전국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그래프가 전국에서 다 나왔는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이름대로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이렇게 기계적 아름다움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선거에 문제가 없고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러면 함께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의의 대통령이 입을 담은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인생들을 살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 동갑내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12월인가 아마 생일이 있고 제가 5월달이니까 물론 살아온 과정은 저는 시골스 나가지고 하숙하고 자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좀 유복하게 큰 거죠 아버지가 연세대학에 통계학이 없으니까 남자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도 중요하지만 직장을 어디서 했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삼성에서 한 30년 보낸 사람하고 현대그룹에서 30년 보낸 사람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에서 한 30년 보낸 사람하고 연구나 자유직으로 30년 보낸 사람은 물론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도덕, 윤리, 정의관, 역사관, 인생관 개인의 이름, 가치관을 미뤄보게 되면 도저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간 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 법대 출신 때 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로우스쿨이 돼서 여러분들 비교적 변호사 되기가 쉽지만 저 연배만 하더라도 사시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9번인가 8번인가 사시를 했다고 그러죠 그 끈기가 대단한 거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안의 재력도 대단한 거고 그러나 이런 불의 앞에서 이런 부정 앞에서 이런 반과학 앞에서 이런 반사실 앞에서 이런 반공정 앞에서 이런 반정의 앞에서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동갑내기를 동갑내기를 여러분 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갑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갑장으로서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한께만 그렇게 또 비난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은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냐고요 빵 중요하죠 맛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침묵하겠습니까 앞으로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볼 겁니까 온 세상이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거까지 다 조작을 하니 그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언론은 눈 감아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뭡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공직생활 하는 걸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노예가 돼도 싼 거죠 침묵하면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구를 조사해보니까 여기 딱 나오네요 종로군은 30%씩 가져갔는데 중구는 윤석열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가져갔네요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심상정한께서 25%를 가져가고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그리고 여기 당일투표 득표 윤석열 후보와 함께 25%를 가져갔네요 그 표수가 5204표인 거죠 5204표를 두 사람한테서 빼앗고 그다음에 5204표를 전산적으로 넣어준 겁니다 빼앗고 넣어줬으니까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표수입니다 5204표를 빼앗고 5204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좌우대칭이 왜 나오냐 하면 윤석열과 심상정의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을 더한 거하고 이재명의 플러스표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마치 열병식 하는 것처럼 좌우대칭으로 보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종로구에서는 30% 30%씩 빼앗았고 중구에서는 25% 25% 빼앗는 겁니다 25% 25% 빼앗아서 여러분들 넣어주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는 표수하고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빼앗기는 표수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하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딱 계산해 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총 22.7%의 표가 이동했습니다 띵동댕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22.7%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2.7%가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1.343%를 빼앗고 11.343%를 더해주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7%가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친절하게 계산도 다 해줍니다 4.15 총선의 수는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상당히 많이 빼앗은 거죠 이게 22.7%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야 전문가가 마지막 결론을 탁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노란색이 선관위가 발표한 총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장 밑에 있는 것은 사전투표를 만진 것을 수정한 다음에 구한 진짜 총득표수입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서울중구 선관위 발표 몇 표입니까 30만 몇 표 241표를 받았다고 38만 241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 몇 표입니까 33만 038표밖에 못 얻었다 한 5천 표 정도 집어넣는데 윤석열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는 윤석열 후보는 서울광특별시 중구에서 4만 2,903표를 받았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진짜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4만 7,832표를 받았다 이렇게 다 뭡니까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전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렇게 다 표가 이동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중구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39%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 투표 득표율이 50% 나옵니까 11%는 많습니다 표를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선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6%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 투표 득표율이 45%는 쪼그라듭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안 거죠 11%나 빼앗은 겁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이 박스를 딱 치시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그래서 이러면 1번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이거를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뭘 찾아낸 겁니까 표가 이동한 착한 조작률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관계식을 그 관계식을 역으로 해가지고 표가 뺏기지 않고 돼지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추정치를 만든 것이 4번입니다 그것이 수정 후 사전 투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2만 1,952표를 얻었다고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만 6,749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준 거죠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 자료는 1만 9,711표를 받았다고 1만 5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구해보는 이유가 2만 4,644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선거가 전산적으로 표가 다 이동돼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보통 사람들 그 작업 언제 합니까 날 밤 새웠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하죠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기록된 점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걸 그런 거 하라고 경찰이 있고 여러분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있고 4.15 총선의 여러분들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훈은 범인 잡아오라 범인 잡아오면 원고적 승소 판결 내리겠다 범인을 누가 잡냐 이야기죠 범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범인을 잡더라도 범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발뺌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배추님 사전투표가 나와도 그건 관계없다고 하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다 인정하지 않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선거 데이터가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연승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심상성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어떻게 딱 정확하게 수학 공식이 만들어지죠 30% 30% 빼앗아 더해주고 25% 20% 빼앗아 더해주고 이제는 그렇게 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딱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계속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 그다음에 이런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의 어마어마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무슨 뭡니까 복을 받았는데 사전투표 하면 뭡니까 100% 승리하는 겁니다 서울시내의 사전투표 투표소마다 다 이겼으니까 1480대 제로로 이긴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22.7% 표를 이동해놓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여기서 뭐죠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빼앗아가지고 준 거죠 빼앗아서 주고 빼앗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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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가지고 구해보니까 몇 프로 이동한 겁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2.7%를 이동시킨 거죠 그런데 이 사전투표이 뭡니까 표를 빼앗는 그런 공식을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를 다 수정한 겁니다 그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도 1% 0% 2% 그게 끼기입니다 이걸 다 수정해놓으니까 뭡니까 0%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중구의 선거 데이터에서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는 상태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차익값을 구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세월을 두고 비용을 치르겠죠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가혹할 겁니다 비용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제가 참 이런 방송을 채널에 대한 탄압이 많고 방송을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 심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수정 보완돼 가지고 나라가 정상국가로 복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 책임의 아주 큰 부분을 신임 대통령하고 국민들이 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뭐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죠 전체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참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일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런 것을 참 협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자식들이 있을 텐데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덮거나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라는 10년 20년 남았다고 하면 자식들이나 손자 세대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 참 답답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자식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섭섭한 생각에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참 들죠 물론 뭐 그런 자식이 없는 분한테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아이들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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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